와.. 생방송을 켜게 되나.. 이게 진짜 말이 안되게 바빴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일단 채팅장 좀 띄고 갈게요 소식 없이 맨날 영상 안올려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진짜 진짜 바빴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었어 이야 진짜 거의 몇십년만이다 이게 지금 소울나이트 지금 오늘 제목이 소울나이트 복귀해야 되는 이유 이런거잖아요 일단 설명드릴게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왜 택배원이 회색이야? 제가 일단은 복귀하고 안했거든요 거의 몇개월이셔가지고 일단 암살자로 오오 이거 되게 UI가 깔끔해졌네요 내가 뭘 업그레이드했는지도 볼 수 있게 택배원이 스킨도 생겼어요 아 생길거에요 회색인거 너무 불편하고 재활치료 일단 하드모드 한판만 할까? 나 보스러시 어딘지도 모르는거 봐 하하하 어우 추워 뭐야 시간제한 뭐야 이건 뭡니까? 가자 빨빨빨빨빨빨 일단 받았어요 오케이 7억 물리야 고고 아 뭐야 나 하드모드 안켰어 이거 꼭 켰나? 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역단 걸어들긴거 없잖아 어 있네? 오 대박 공격해 무릎 뜯어 죽여 없애 오 좋구나 와 와 아아아아아아 하하하 정신 나갈거 같애 꼬로티 꼬로티 컷더 아 아파 아아 아아아아 잠깐만 야 이거 아이 참 개아프네 이 진듯이야 아 아 너 왜 나와 아 이거 써야된다 이거 탈거 써야되요 이번에 탈거 죽여가야돼 어쩔수없어 엄마 끌지마라 이 더 중요한거같애 17분 야 이거 왜 바꾸지 잠깐만 아 왜 바꿔 왈 있잖아 아 무기를 버리고 보스러쉬 진입하면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꼭 한번씩 해봐야되는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혀 스트레스 받지않고 행복합니다 아 토끼가자고 나는 근접무기를 밀어넣게 하하 하드가 힘들다 아이 할수있어 오늘 방종까지만 하는거 하하 무기빨이 크다 토끼 나이스 나이스 내가 극 카운터다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나갈게요 나갈게요 잠깐만 나 무기 탐코들고왔어 아하하 아 나 T모드로 안돼 근접무기에 하필 버린게 와 말도안돼 어 어 나이스 칼 하나만 주면은 된다는 말이 진짜 칼 하나면 될까 뭔소리지 아 아 칼도 괜히 샀네 넘어가 하하 아하 개스레일게임 이거 대파로 갈게요 이거 제발 안녕하세요 바울리 바이올렛경 왜 내려 아 왜 내려 왜 내려 네 뭐야 저거 뭐야 아 아니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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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이스 이건 뭐냐 이거 뭐야 와 도맨앉뒀어요 괜찮아요 바이올렛경잉의 승인 GG 이거 살짝 그거 패러디구나 수제 낚싯대가 낡은 낚싯대였으면 포켓몬스터 패러디거든요 살짝 아쉽네요 일단 한 번만 해볼게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갑시다 일회용이라는 게 뭔 말이야 한 번 제가 만약에 등급이 안 됐는데 뽑으면 평생 못 뽑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낚싯대는 일을 안 하셨구나 이제야 좀 맥 맥워 업글 낀 오예 오 낚시다 앗니 앗니 이게 쓰레기인가 칼치 잘같이 생겼다 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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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이거거든요 칼치 나쁘진 않아요 칼치 칼치 아 엇갓이은 진짜 칼치 실험 칼치 ँ 칼치 빨 칼치 타구 빨리 한 방 칼치 언제 burp 더 해볼래, 근데 하핳 이씨 쓰레기 배고 저 앞에 행복이 이지랄 야!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도박장이잖아 어우, 살았다 이씨님 슈퍼채팅 이천당근 감사합니다 토끼님 결혼해주세요 이런 추한 모습 보고도 결혼을 하고 싶어요? 네 이러고 있네 구독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여자면 인정합니다 아, 여자면 안되는구나 이거 비성년이겠구나 절대 안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 발언해버렸네 무지성 발언해버렸네 와, 계좌를 낚았는데 이거 줘야되는거 아니에요? 나이스! 말도 안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에서 아, 바이온맵까지 그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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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니, 저작권 문제로 제일 입고했습니다 아, 개꿀! 아, 빨간색도 있고 뭐야, 아까 내가 뽑은거는 튕겼거든요? 야, 불안하게 튕기고 그래 야... 왜이래 아니, 이제 뻥이 아니라 안 튀어져요, 잠깐만요 블루스텝 껐다 켜볼게요 아 세이브 됐겠지 저장 안했어도 마지막에 따랑따랑따랑 소리도 했잖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시느라고 저도 저 자신에게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주토끼였고요 구독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영상 많이 안 올리니까 구독 취소하셔도 돼요 오늘 방송 그래도 알찼다 한 거 많았고 배운 거 많았습니다 다들 가르쳐 주시고 훈수 더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덕분에 많이 깼고 예! 도바!